그런 다음에 지원 씨 어딨냐고 물었었지. 얘기 들었구나? 알고 있었구나. 넌 어떻게 알았니? 봤어, 그 남자. 나쁜 년. 그리고... 아버지도 나랑 같이 보셨어. 그랬구나. 어쩔 거야? 그만 만나기로 했어. 저기, 여기 있었네. 저기, 지원 씨 전화 못 받았어요? 매형님한테 전화 왔는데. 전화 안 왔는데요. 그렇구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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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야 씨! 야, 이 기준이 이렇게 때가 온 때인데 진짜. 야, 오빠를 죽여라. 죽여, 인마. 정신 못 차려! 잘못했어. 잘못했어요. 나 한 번만 봐주라. 어? 어? 얘, 또 왜 이러는 건데? 그린스라! 강박, 강박, 강박! 지금, 지금 이러고 가는 거야? 내 동생이 두고 가는 거야? 어? 둘이 헤어졌거든? 우정아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얘 뭐, 또 뭐 잘못했는데? 뭐, 뭐, 왜 이래? 너, 이 새끼. 뭔데요? 강박, 뭔데? 왜 그러는데? 쟤가 딴 남자 만나고 다녔거든? 네 동생이 우리 오빠 속이고 딴 놈 만나고 다녔다고! 우정아, 그만해! 야! 내가 너 이러면 너 죽여버리다 그랬지? 그것도 와, 강박 씨! 어? 얘 내 동생이야. 내가 지금 저, 내가 보호자야. 둘이 알아서 들어가. 야! 너 지금 우리한테 화내는 거야? 진짜 한 번 화내 볼까? 우리 아버님, 들어가자. 우정아, 잠깐만. 들어가! 잠깐만! 울어? 어? 너 뭘 잘해 두고 우냐? 안 일어나! 나 한 번만 봐주라. 진짜 그런 거 아니야. 진짜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라고. 야, 너 안 일어나? 엄마가 이런 거 가르쳤어? 너 자존침도 없어? 우리 아버님, 뭐 하는 거야? 얘한테 또 이용당하고 싶어? 내 동생이야, 강자 씨! 왜? 내가 틀린 말 했어? 야. 야, 일어나. 일어나! 오빠! 오빠! 오빠, 잠깐만! 오빠가 없어! 엄마가 없어! 잠깐만! 우진 씨! 우진 씨! 아, 방금... 우진 씨! 우진 씨! 우진 씨! 우진 씨! 나 지금 뭐하는 거야? 하... 아... 다이안아. 큰엄마... 저 지훈 군 안 만날게요. 저 연애 같은 거, 결혼 같은 거 평생 안 하고, 아버지랑 도담이, 그리고 오라버니 옆에서 그냥 이렇게 살게요.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셔도 돼요. 저 때문에 어른들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저 지훈 군이랑 정말 얘기 잘해서요. 좋은 친구로 남을게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저씨 죄송합니다. 가자. 주비야. 우정아. 어머니. 죄송합니다. 아저씨 죄송합니다. 우정아, 너 왜 이래? 어? 뭐가? 왜들 그래요? 저... 결혼 안 할래요. 우정아. 네? 어, 그러자. 엄마! 우정아. 우정아, 왜 그래? 어? 이게 결혼 얘기가 나오면 양가에서 조율을 하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거야. 아저씨, 저는요. 저 때문에 양쪽 재반이 이렇게 힘든 게 너무 싫어요. 괜한 말씀 듣기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우정아. 우정아. 너 진짜 이럴래? 비켜. 너 뭐 때문에 이러는데? 비키라고! 오빠 지금 얘기하잖아! 씨! 나는 할 말 없어! 지심이냐?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? 너 그 큰엄마 말 들으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등신같은 놈인지 이제 알겠디? 마음대로 생각해. 내거는... 내거는... 내거는 내거 같아, 우선. 우선!